1. 입은 적 하고 있었는데 셀카가 아니었어. 내 집 겁먹었어. 귀여워. 제 꼬리 좀 할아버지. 모자, 뻥, 저거 방을 뺏어 응, 귀여워 그러니야, 뭐 알아볼 줄 알았다 보니 알아보네 드라마 좋아? 응, 적으면서 친구들도 많지? 뭐 알아볼 줄게, 이리와 아이고 주님께서 날아갈 수 있나? 엄마, 얘 겁먹었어 ㅋㅋ 두뒤는 그 다리와 또는 그 다리와 함께 열어보는 러쉬에 안 버리는데 이건 멍청하네요 근데 다리와 굿갈때는 멍청이 안들어였는데 물론 진짜 아직에 비주지가 않아서 겠지만 이제는 계속iji 목욕이 정말 많아요 이빨! 앉아! 가자! 기다려 얘 기다려준다 엄마 얘 얘 기다려준다 봐봐 거의 다 와요 기다려주세요 엄마 여기 뭐 하나봐 여기 뭐 하나봐 여기 뭐 하나봐 하나 여기 한참 한참 사람 너무 많다 한참 그니까 한참 한참 이게 뭐.. 가는 날이 장날리라고 ㅋㅋ 아 왜.. 쉬는 날에 연착순 날에 이런 행사를 해 그치 다리야? 으 짜증나 이 정도 못하고 시끄러워서 이 정도 못하고 시끄러워서 휴.. 힘들어 한 곳도 없이 하산하네 그러니까 위에서 축제를 할 줄은 몰랐는데 완전 망해버렸어요 슬프다 여기에서 찍어드릴까? 어떻게 해? 내가 언제 찍어야지? 아니야 힘들어 헛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헛꽃이 피었습니다 비디오가 있어서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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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헤나리 봐봐 헤나리 너무 이뻐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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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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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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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